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의 의견 김성태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가다 지금 구속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저는 이 대표님의 변호인은 아니었고요.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입니다. 사건이 같다 보니까 대장동 사건 대장동동 사건을 이제 제가 변호를 했는데 김성태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있었고 동일한 재판부에서 이번에 김성태에서 동일한 취재 판결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재판부에서 동일한 취재 판결을 했기 때문에 판결이 하나 추가됐다고 해서 이 대표님에 대한 리스크가 더 추가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김성태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1년의 집행유예 그다음에 2년 6개월의 실형 이렇게 나눠서 판결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위안관리법 위안 뭐 이런 걸로. 왜 그 두 사건을 나눠서 판결을 했는지 판결은 못 봐서 알 수 없지만 나눠서 판결할 사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나눠서 판결을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을 1년의 집행유예를 줬는데 저는 합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하는 게 합당한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실형을 2년 유예를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좀 많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김성태 씨가 법정에 나와서 선고를 받은 직후에 기자들한테 간단하게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 그 표정을 보면요. 드러내놓고 웃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밝은 표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저나 편파적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도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은 거의 다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 문건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폭로가 됐고 그 국정원 문건에 보면 대북 사업을 위해서 돈을 지원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정원 요원을 직접 증언을 불러서 진술을 들었잖아요. 재판정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또 하나는 쌍방울 내 직원이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진술 세미나를 했다. 회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재판부가 이렇게 왜 한쪽 의견만 받고 한쪽 의견을 받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편파적인 판결을 한 재판부에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배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전부 중앙지법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위중교사 사건까지 전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기에 한 피고인에 대신 여러 사건이 진행될 때는 합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은 다 원칙대로 중앙지법 33부에 다 몰아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유독 이 사건만 검찰이 자기적으로 수원지법에 기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적으로 정치적 기소를 수원지법에 했지만 이것은 법원이 시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앙지법 33부로 이송해서 한꺼번에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돌아가서 문제의 이화형 1심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쌍방울이 북한하고 1억 달러 광물 채굴로 사업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북한하고 그런 큰 이권 계약을 할 때 북한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통일하죠. 계약금을 주든 이행 보증금을 주든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상식적으로 500만불, 300만불이 그 일환으로 줬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쌍방울은 자기들이 계약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줬고 그냥 북한한테 공짜로 1억 달러 계약을 받았고 사업권을 받았고 그 500만불, 300만불은 500만불은 경기도를 위해서 300만불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마치 산수처럼 간단하잖아요. 그건 법원만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긴 판결이다. 그럼 물증이 없느냐. 쌍방울의 내부 문건에 또 북한하고 계약서에 거기에 계약금, 이행 보증금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황도 맞고, 이치도 맞고, 물증도 맞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심 판결은 2심에 가면 무조건 파악이 될 거다. 그다음에 대법원도 이런 식의 판결이 시정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 능력, 공정한 판단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거고 결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저항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된 사건은 하루빨리 중앙지법 33부로 이송을 해서 또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도록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확보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지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지금 현재도 그래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기피신청이 아니고 아닙니까? 병합. 병합신청. 그건 대법원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죠.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아니 그러니까 법조인이시니까 확률적으로도 그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치지 마칠 확률이 전자배당을 했다고 그래요. 몇 개 대지도 않더라고요. 재판부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 재판부가 이 재판부를 또 만내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원 감사께서 전산 배당과 관련해서 로우 데이터 그걸 제출해라. 그렇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부부를 소환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또 어떻게 보세요. 법화 문제 가지고 소환을 하겠다고 하던데 부부를 같이 소환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법화 문제로 여기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도 경찰에서는 이미 무혐의 판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전에. 금액이 그렇게 적으면요. 가사 백보 양부에서 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냥 변상처분하게끔 하고 기소위에 하는 게 그 명백한 검찰의 그간의 결정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검사 네 사람 탄핵 발휘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뭔지 저렇게까지 막 나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의 검찰이 그래서 검찰을 이번에 확실히 다시는 검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지금 다섯 개인데 여섯 개까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재판이. 그래서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이미지 검찰에 출동하는 모습 이런 거 보도화되게 만들고 이래서 안 좋은 이미지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전력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이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받았거든요. 화학금.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재판을 금요일 날 격주로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준교사 사건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법에서 또 재판이 열리면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권분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고 지금은 아니다만 예전 당대표였어요. 출마를 또 하셨으니까 제1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입법권이잖아요. 입법권이죠. 그러면 사법권만 우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법권이 되죠. 그러면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입법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러면 입법부 업무를 전혀 보지 말고 일주일 내내 재판만 받아라. 이것은 저는 상권분립의 원칙에 매우 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원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재판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입법부 일도 하면서 사법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잡아달라고 저는 법사에서 강력히 요구할 생각입니다.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도 여쭤보면 예전에 검찰의 결심과 검찰의 이런 일부 정치 검찰의 이런 모습들이 뭐랄까요 본인들의 어떤 이득, 기득권? 이런 부분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후자 개인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승진을 하던 그 욕구가 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검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일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50분 정도 가열차 여러 가지 얘기들, 법사위 얘기도 나눴고 또 김성태 전 회장 관련된 판결 얘기도 나눴고 들으면서 어쨌든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도 법사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이틀 동안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저희가 오마이티비는 하루 종일 생중계하니까요. 의원님 활약을 또 기대해보도록 하고 정말 정말 이 정권의 무도함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태 의원 모셨고 오늘 말씀을 잘 풀어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건 좀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 상설 특검 문제도 그렇고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계속 나와서 무도한 정권을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태 의원님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